네 안녕하십니까 KN의 김병진입니다. 일단은 오늘 대형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이구요. 이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제가 만들지만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많았고 솔리드웍스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좀 자료 준비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항상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정말 사죄 드리고요. 일단은 본 내용이 앞서서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파트가 요즘 많아지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기능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속한 어셈블리를 위한 팁이라 그래서 이거 솔리독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치해서 좀 써봤구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검정색 글씨는 설명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시다 보면 네트워크 속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로컬에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형 어셈블리 모드 및 간량 모드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실 거고 요것도 뭐 스피드백 까지 해서 뭐 대규모 스피드팩 요런 것도 제가 한번 사용하면서 보여 드릴 거고 상황 내 피처 같은 경우는 어 바텀업 에서는 거의 없구요. 이제 어셈블리를 하시면서 이제 세 파트를 추가하셔가지고 뭐 탑다운 설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고급 쪽에 이제 고급 동영상 중에 이제 어떤 참조 요소를 걸어갔고 이제 링크를 걸어서 그 여섯 한 녀석이 커지면 같이 커지게 하는 뭐 그런 영상들을 앞에 게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많으면 리소스적인 게 조금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생성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상황 내 피처는 필요한 부분에 적재 적소하게 조금만 넣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어셈블리 사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셈블리가 있으면 파트가 뭐 어셈블리 하나에 파트간 예를 들면 뭐 한 100개씩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들 500개씩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어렵겠죠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 다 열어야 되니까 관계적인 요소들이 메이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어셈블리를 사용해 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부품 패턴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메이트를 많이 주시면 그것도 느려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품 패턴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좀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뭐냐면 이제 그 요것도 보여 드릴 건데 저희가 설정 탭은 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 필요한 부분에만 설정을 좀 걸어서 이제 기능 억제 라든지 뭐 치수 라든지 그런 것들 변경하는데 설정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리소스를 좀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표시 상태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그걸 표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표시 상태를 선택을 해서 수정할 때 그 표시 상태를 보고 뭐 작업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고 그리고 간략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초기 릴리지에 저장된 파일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에 맞는 파트의 버전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18을 쓰고 있는데 2009의 파트를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얘가 커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명령어들이 안 맞을 수 있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가 해석해서 여는데 여는데 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파트도 솔리드웍스 버전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세부 항목의 표시 기능 억제 라는게 뭐냐면 이거는 뭐 필렛이라든지 어떤 파트가 만약에 있으면 뭐 나 예를 들면 나사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사 파트에요. 그러면 나사산의 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물론 보기는 좋죠. 진짜 나사 같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용량도 기존에 있는 주석을 사용해서 사용한 그 볼트보다 용량이 10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나사산 모델링 이라든지 필렛 이라든지 뭐 못 따기는 못 따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공면이 포함된 구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 주시는게 좀 좋아요. 기능 억제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시스템 옵션 및 문서 속성은 말 그대로 이제 옵션에서 성능을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이제 그 보기 시각적으로 좀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죽이는 거죠. 그리고 뭐 뭐 동적으로 뭐 따라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기능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알려 드릴 거고 그리고 메이트 고려 사항은 일단 다 아시는 거고요. 상위 메이트 최소화 그리고 중복 메이트 피하기 이거는 억제된 부품 고려 억제된 부품 고려는 뭐냐면 어 이제 아까 전에 그 전으로 돌아가면 불필요한 세부 항목 표시 기능 억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기능 억제를 했는데 거기에 메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메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메이트가 오류가 나면서 또 이제 리소스적인 문제가 오류 때문에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작업을 해 달라 그리고 어셈블리 지오메트리 메이트 피하기는 뭐냐면 어셈블리 피처로 작업한 구간과 그리고 지오메트리 뭐냐면 그러니까 패턴으로 작업했던 구간들 있잖아요. 패턴으로 작업한 부품이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메이트를 최소한 하지 말아라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또 솔리드웍스 연산하는데 예 아무래도 조금 리소스적인 부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간략 도면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애매한데 솔리드웍스 교재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 여기에 보면 그 대형 어셈블리 도면의 경우 어셈블리 부품을 열고 불러드릴 때와 같은 문제가 도면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형 어셈블리의 파트를 열면 어셈블리가 많으니까 도면도 늦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간략 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략 도면은 모델을 로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로딩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을 로드하지 않고 수동 치수 및 주석 추가와 같은 외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 도면을 로드를 해서 지금 수동으로 저희가 치수 및 주석을 추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도면 치수를 삽입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다 되는데 이제 그 뭐지 저게 안 돼요. 모델 자동이라든지 설계 주석이라고 해서 기존에 모델 만드는 주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로드가 안 돼요. 안 되지만 이제 저희가 치수를 부과하고 진짜 도면 만드는 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 도면 사용해 갖고 로드 시간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로컬 작업 요거는 요건 중요하니까 넣었어요. 요거는 왜냐면 네트워크 보단 로컬에서 작업하고 업로드를 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게 첫 번째 간략 모드에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간략 모드로 크게 써놨죠. 간략 모드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요기에 있어요.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어셈블리 작업 속도 개선이 되고 메이트 상태 유지가 되고 배치 상태 유지가 되고 뭐 쭉 다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편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에 피처 트리를 확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피처 히스토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모델의 정보 그냥 모델만 갖고 와요. 형상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옵션들은 요기 있습니다. 뭐 요런 대화 상자로 어떤 옵션들 로드할 수 있고 뭐 학생 하위 뭐 하위 어셈블리는 간략 해제가 필요하면 항상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고 이게 그냥 그 뭐야 최적화해서 좀 사용하시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간략 모드와 똑같은데 뭐 아이콘도 똑같은데 다만 요런 기능을 옵션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한번 보세요. 여기 경로가 여기 있어요. 도구 옵션 시스템 옵션 어셈블리 요기 요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기는 요건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예요. 그래서 5천 개 이상일 경우. 그리고 이거는 대형 어셈블리 모드는 100개의 원래는 디폴트는 500개예요. 지금 제가 위로 왔다 갔다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대형입니다. 대형 어셈블리 모드는 500개. 그리고 대규모 설계 검토는 5천 개. 디폴트가 그래요.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요기 요 하단에 있는 내용들. 거리 측정 단면 숨기기 표시 그 다음에 워크스로 이거는 말씀드리면 검토용이에요. 검토용 편집용이 아니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피드팩 사용 같은 건 뭐냐면 어떤 특정 파트에 스피드팩을 부과해서 뭐 거기에 뭐 이제 그래픽적으로나 메이트 쪽으로나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한번 보여드려야 인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ppt가 일단 여기서 끝이네요. 음 자 솔리드웍스를 일단 켜고요. 어 기존의 솔리드웍스 에서 제공하는 파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기 요건 도면인데 상위 어셈블리로 열어서 요걸 열게요. 그런데 기존에 열때 관략 해제로 열게 되면 한번 원래대로 열 여는 것처럼 열게요.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쭉 있고요. 요거는 뭐 기존에 다 살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런 히스토리. 그래서 편집이 여기서 되겠죠. 근데 요것들은 지금 파트가 좀 작아서 그런데 요게 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마 버벅거리실 거예요. 지금은 뭐 문제없죠. 요정도면.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파트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이게 뭐냐면 간략으로 열게 되면 아까 전에 ppt의 내용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되고요. 다만 이제 편집이 안 되는데 편집을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 만약에 요게 지금 요기 아래 있네요. 그러면 조금 겉에 있는 녀석. 요게 조금 겉에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보면 간략해제 란 게 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다시 여기서 간략화를 해 주셔야 돼요. 간략화가 여기 있네요. 숨겨져 있네요. 간략화. 편집하고 간략화하고 편집하고 간략화하고 요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략화는 크게 없어요. 크게 별다를 건 없고요. 그리고 대형화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100개로 해놔서 그냥 열면 그냥 선택을 해서 열면 무조건 대형화로 열리는데 요거를 원래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대형화로 여셔도 돼요. 이렇게 열기하고 내용은 추가되는 거 없어요. 간략화랑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간략화보다는 대형이 좋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내용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대형화 어셈블리 모두 활성 된 경우 보시면 요런 기능들이 지금 되잖아요. 자동복구 정보 사용하나 어셈블리 창으로 전환시 재생성하나 뭐 이런 체크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능적으로 좀 더 이제 성능적 면적으로 조금 이제 부가가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작업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빠르게 진행하고요. 뭐 이 따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설계 검토 요거를 열게요. 요거를 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들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것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보면 요것도 그냥 바로 확인 눌러서 네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요건 검톱모드고요. 지금 대규모 검톱모드에서는 안타깝게도 설정이 안 돼요. 설정은 열대 설정을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눈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뭐 워크스로 이제 요거는 측정되고 측정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단면도 되고 그리고 뭐 스냅샷 만들어서 스냅샷 만들어서 지금 보면 스냅샷이 여기로 들어가요. 표현 쪽에 요거 들어가요. 단면도 스냅샷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스냅샷 만들기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스냅샷을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뭐 하면 될 거고 워크스루는 걸어 다니는 건데 이게 이게 저기 면을 하나 잡아 볼까요. 어 이게 모서리 모서리를 잡아야 되나 요거를 잘 볼까요. 모서리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워크스루 시작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 어디 구간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요 세팅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잠시만요 모두를 찾아야 돼요. 제가 뭔가 지금 선택을 잘못했는데 요건 뭐냐면 공장단이 여기 누워 있네요. 얘가 공장단이 그거를 하게 되면 누워 있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사선호정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향을 정해왔고 공장단이 큰 데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좀 빠르게 해서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보고 확대하고 뭐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레코드 모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요거는 취소를 하고 제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놔서 그런 거 같아요. 방향을 저렇게 잡았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 성능 성능 평가 라고 보면 뭐 부품수 요런 거 볼 수 있고 요런 뭐 어떤 평가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간략화 해제를 누르게 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 파트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근데 다시 대형 어셈블리 모드는 못 가요. 여기서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전에 설정이랑 그 다음에 표시는 뭐냐면 표시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표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선택하실 때 막 이런 거 번거롭게 선택해서 뭐 없애고 숨기고 하는 작업이 없잖아요. 요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설정은 뭐냐면 요렇게 이제 한 파트를 한 파트 안에 설정을 좀 여러 개를 부과를 해서 지금 보면 요게 뭘까요 잠시만요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기 이 설정에는 얘가 기능억제에서 꺼져 있는 걸 거고 요기는 지금 요거인데 요거 여기서 설정을 바꾸면 아까 저거는 기능억제가 또 다시 되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설정을 좀 잘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셈블리를 좀 잘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시스템 옵션 관련 시스템 옵션 여기 설정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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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옵션 성능 성능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성능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떤 원래는 이게 다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지금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고 이거 끄고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에서 열기를 통해서 이 녀석을 다시 새로 열어보면 여기서 옵션에서 성능에 지금 여기 아까 대형 그 대규모 설계 검토 쪽에서 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그냥 바로 열었는데 해제하고 여기에서 요런 것들 투명도 뭐 요런 것도 리소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능적인 문제 그래서 요런 것들 죽여 주시면 되고요 저는 거의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죽이고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품질인데 이런 것들은 문서 속성에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곡률 기반인데 요걸 줄이면 곡률이 작아져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최소화해서 이제 제일 빠른 속도로 해상도 좀 늘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여기 여기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도면 중에 곡률이 좀 많은 데는 이걸 죽여 놓으면 그 곡률 선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좀 공면이 많고 뭔가 도면을 표기했는데 스케치가 깨진다 그럼 여기서 올리세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원하시는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도면 관련 인데 도면에서도 뭐 열기 요걸 한번 열어 볼게요 열기 할 때 도면 누르고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 드렸잖아요 뭐 여기도 간략 대영화 모드 뭐 빨리 보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열 때 어떤 걸 선택해서 뭘 하실지를 하고 열면 좀 더 빨리 로드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되게 빨리 로드 됐죠 근데 정보가 없어요 편집이 안돼요 그냥 보기만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 보기만 되고 아마 인쇄까지는 되실 거예요 인쇄 되실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보는 거 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열어보면 선택해서 뭐 간략 모드 대영화 모드 요것도 있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갈리 부품의 간략 해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눌러서 자 지금 작업을 조금 로드 하는데 이게 아마 그 부품이 조금 더 많으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수도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게 간략화 해제한 거 보다는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는 건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략화 해제하고 싶으시면 똑같이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간략화 해제를 하시면 다 풀려요 도면부가 왜냐하면 얘가 같은 모델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기능들이 있다 라고만 보실 거면 될 거 같아요 되게 많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 한번 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